진짜? 네, 세계에서 2위로 커요. 아니, 저것까지 뺏어가면 카오 야이는 어떻게 하라고요? 진짜, 너무 잔인하다. 너무 잔인하다. 언니! 제가 언니를 동심의 세계로 초대하고자. 언니 어린이 되는 거야? 오늘은 맘껏 어린이니까 되어서 즐겨도 돼요. 오케이. 여기가 포크옥의 지금 아프리카 다음으로 제일 큰 인공 사파리가 만들어지는 포크옥이에요. 아, 진짜? 아, 진짜 어머니. 저기 바로? 아냐, 저기요. 오, 정말 기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아시아에서는 제일 큰 인공 사파리예요. 이게 다예요, 이게 다? 네. 저기 끝까지 다. 생태 보전 지역이에요. 다 나왔어요, 얘네들이. 대박이죠? 진짜 낯서네요, 포크옥에. 네. 저희가 숙박한 리조트에 숙박을 하시면 입장류가 무료인데 저기 안에 사파리, 놀이동산, 골프장 다 있어요. 오, 엄청 커요. 귀엽죠? 엄청 크죠? 뭐 보러 가지? 이거, 이거. 거기. 어머, 어떡해. 얘 봐. 우와. 너무 귀여웠어. 안녕. 언니는 좀 무서워하셨는데. 원숭이를 좀 무서워해갖고. 안녕, 우리 송캉스야. 넌 예림이 보기. 가만히 있네? 근데 원숭이 이렇게 순해. 안녕. 얘네 데이트하는 거 아니야? 데이트하다가 딱 걸렸어, 지금. 야, 너네 뭐야? 안녕. 완전 귀엽게 생겼다, 쟤들. 진짜 귀엽게 생겼어요. 사람은 진짜 안 무서워한다. 너무 신기하네. 우리 먹이 한번 줘볼래? 그래요. 얘네도 먹이 줄 수 있다고 하니까. 용인에 가신 거 아니죠?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아직 동물원이고, 사파리는 다른 쪽에 있어요. 우수랑. 우와. 야, 우리보다 더 잘 먹는데, 얘네. 우수수랑 당근이랑 포도 먹네. 언니. 여기 주면 되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네. 들어간다고요? 아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냥 산책할 수 있어요. 공격. 진짜? 그러면 들어가자마자, 저한테 막 달려들어요. 그럼 되게 사나울 텐데 원숭이가? 그러니까요. 아니야, 얘도 손으로 가봐. 얘네 엄청 착해요. 따라온다, 따라온다. 아, 점프한다. 따라온다, 따라온다.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아, 어떡해. 따라온다, 따라온다. 공격. 공격. 아, 나무인 줄 알았나 보다, 나무인 줄 알았나 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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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인 줄 알았나 보다. 뭔가 되게 높으니까. 아, 어떡해. 뛸 수 있어? 우와, 우와. 귀여워, 내 거야. 근데 되게. 코알로 안 보이는. 저는 너무 좋아서. 야. 야. 하나만 줄게. 당근은 인기가 없네. 한 세 마리가 앉혀 있네. 와, 여기. 야, 먹을 것만 가지고 가냐. 이렇게. 얼굴이 표정이 막 있다. 카메라들. 하나만. 머리 내렸네. 순하다, 진짜. 발바닥이 풍끈한 것 같아요, 사람. 우와. 풍끈한 것 같아요, 사람. 우와. 점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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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인데? 언니는 이 여원성이는 처음 봤어. 실제로는. 혜나야, 이렇게 먹이주게 하는 거는 언니는 좀. 무섭다. 다음에는 동물원 말고 조금만 더 들어가면 맹수들. 맹수? 큰 동물들 볼 수 있는 사파리가 있어요. 거기는 다 갖춰져서 언니가 안에서 그냥 보면 되니까. 안 무서울 거예요. 먹이 안셔도 되는 거지? 먹이 안셔도 돼요. 네가 어제 나를 힘들게 할 거라고 하더니 진짜 힘드네. 이거 했어. 내가 언니를. 진짜 힘드네. 언니가 싫어하는 것만 하는구나, 오늘. 오늘 제 대회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걸로. 알았어. 레츠고. 파리로 들어갑니다. 아기들이랑 가면 진짜 좋아하겠네. 되게 잘한다. 이거 버스 타면 사파리로 갈 수 있어요. 이거? 네. 이거 타고 사파리 들어간다고? 네, 여기 들어가면 돼요. 이거 진짜 재밌었어요. 난 저기 갈 거야, 진짜. 동물원은 진짜 좋아. 맞아. 좀 기분 좋아하지. 가자. 간다. 출발 출발. 출발. 사파리에 오신 걸 확인합니다. 아, 이게 집차가 아니군요? 네. 버스예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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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언니, 아까보다 더 굉장히 신나신 것 같은데? 언니가 정말 해보고 싶어. 아니, 이런 서파리는 아프리카에서는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그쵸? 오, 신기해. 오, 좋다. 어, 어디? 이게 뭐야? 어디? 이게 뭐야? 어디? 아, 스마트. 뭐야? 와, 예뻐. 우와. 어머, 사실 너무 예쁘네. 너무 예쁘죠? 우와. 귀여워라.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여기 진짜 많아. 어머, 이런 동물은 처음 보네. 영양. 영양이 종류가 너무 많았어요. 우와. 얘네 다 같이 이렇게 하나도 안 잡아먹는가 보네. 아니, 저기 초식 동물들이에요. 물 잡아먹어요. 아유, 참. 아유, 참. 아, 얘는 초식 동물이라서. 오, 또 어딜 들어갔다. 철창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아, 연상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아, 이제부터. 아, 이건 비슷하네요. 네. 멋있다, 멋있다. 빨리 나타나줘. 오, 오, 오. 왜, 왜, 왜. 누가 있어? 여기 누군데? 우와. 우와. 우와, 대박. 우와, 대박. 우와, 대박. 대박. 방이 크는 줄 알았네. 대박. 대박. 진짜 커. 방이 같아, 방이 같아. 진짜 커. 대박, 대박. 진짜 뭐야, 이제. 더워봐. 그늘에 뭐야, 이거. 유보한다. 이렇게 큰 거라고 생각했어요. 진짜 크다. 눈 너무 귀엽지 않나? 단추 같아. 눈이 주름, 눈에 주름이 많아. 제가 아프리카 사파리 가봤거든요. 차 타고 와서 촬영할 때 저렇게 안 나와 있어요. 코프소는. 코프소가 되게 위험한 동물이라 사람 가까이 안 와요. 오, 지금부터. 사자, 사자. 사자, 사자. 릴림의 왕도. 햇빛은 싫구나. 엄마인 앞에. 우와. 귀여워. 우와. 진아, 여기. 애기, 애기. 애기 있어, 애기. 어디요? 애기 옥냄거리에서. 너무 귀여워. 진짜 귀여워.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우와, 애기 봐. 진짜 귀엽다. 머리 요즘 청장. 얘 너무 예쁘다. 오, 기린, 기린. 어디, 어디? 기린, 기린. 어머, 어쩔게. 언니 별매 기린인데. 우와, 진짜. 기린 이렇게만 하면 처음 봐. 안녕. 이게 시간 가는 줄 모르겠는데, 나. 재밌었어요, 사파리. 끝. 사파리는 재밌어요. 그쵸. 서로 재밌어. 그리고 그냥 차로 이렇게 보는구나. 네. 이렇게 해손하지 않고. 저는 이게 진짜, 이것 때문에 강추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그런데 또 어디가? 제가 끝나고? 어, 제가 이번에는 넘버 원. 제일 긴 케이블카를 타러 갈 거예요. 우리 혜연은 세계 랭킹으로 너네. 그럼요, 혜연. 2위에서 1위로 바로 가야 돼. 어, 좋아, 좋아. 오케이, 그러면 우리 케이블카를 타러 갑시다. 렛츠 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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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